안녕하세요. 지퍼노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감자 심리식에 맞춰서 감자 종자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감자 싹이 지금 올라옵니다. 이런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자 이렇게 지금 감자 새싹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새싹입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통 감자 같은 경우는 고구마 다르게 이 자체를 땅에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.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심어서 줄기를 다시 꺾어서 땅에 심는 반면에 감자 같은 경우는 이 감자 자체를 땅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. 감자 크기에 따라서 보통 많게는 3등분에서 4등분 정도 이 눈을 살리시면서 자르시면 됩니다. 이게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크게 맞춰서 이런식으로 감자 눈이 하나 둘 이런식으로 더 있게끔 해서 감자 눈이 다치지 않게끔 해서 잘라서 이 상태로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자가 밑에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뭐 감자를 자를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뭔가 좀 새싹쳐 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이 부분에서 전부 다 감자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위 이런 부위 보이시죠? 약간 좀 화물 된 부위 여기 보이시죠? 이런 부위, 이런 부위, 이런 부위. 이런 부위. 요런 부위가 감자 새싹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칼로 자르거나 할 때 다치지 않게끔 해서 그 부분을 피해서 자르시면은 나중에 감자를 심었을 때 감자 새싹이 잘 올라오게 됩니다. 댓글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 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